되게 뜬금없지만 프론티어 테스트 때 스마트 헤드를 너무 힘들게 써가지고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 벵가드 뭐지? 들어가자마자 1승 만나면 끝임? 아 너무 빡세다 아 너무 빡세다 이게 뭐해? 1-2-1 Shield core off, Shield core activated You now have increased shield capacity Enemy Titan sensitive Shield core offline 2-2-1 뭐하냐? 네, 삼실라엘 높은 분들 많으신데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야 흠 아유 흠 들어가자마자 바로 끝나네 배상 음목권은 주지 났네요 아 경량화 하이칼리바 좀 그만 좀 아니 좋긴 한데 재장전이랑